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봉입니다 저 지금 차 안에서 인사드려요 평일에도 인기가 많다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저 안에서 인사드리고 빨리 나가서 피칭 하도록 할게요 여기 차 안은 너무 더워요 여러분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조용히 세팅할 수 있도록 할게요 매점에서 계속 음악을 틀어 주시나 봐요 근데 저는 바로 이 앞에 사이트여 가지고 이게 지금 어쨌든 짧게 짧게 끊어서 영상을 쓰긴 써야 되는데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타프를 좀 낮게 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의자. 와 여기 지금 총체적 난국이네. 오늘 완전 망했다. 여기 지금 뒤에는 공사하고 매점은 음악 틀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한번 와보고 싶었으니까 그걸로 만족. 음악 소리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여러분 저 지금 촬영 의욕이 20%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웬만하면 영상을 쉬고 싶진 않아가지고 편집해서 올리긴 할 건데 오늘 뭔가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가 아니야. 이게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높이가 둘이 비슷비슷하게 맞네. 좋다. 이쪽 앞에 보고 맥주 한잔 시원하게 해볼까요? 여러분 사장님한테 음악 언제까지 나오냐고 여쭤봤더니 어 왜요? 꺼드릴까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랬더니 꺼주셨어요. 아 이런 방법이 있어요. 역시 사람은 대화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없죠? 벌써 4시 40분인데 제가 평소에는 5시부터 금식이에요. 근데 오늘은 저 사실 집에서는 여의치 않게 만약에 뭘 못 먹었다. 그럼 그냥 금식 지키고 그냥 하루를 지나가고 마는데 오늘은 또 촬영도 해야 되고 캠핑도 나왔으니까 맥주도 못 마시고 이렇게 끝낼 수 없잖아요. 오늘의 금식 시간은 무너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들 웃음소리 들리는데 역시 음악소리보다는 애들 웃음소리가 훨씬 듣기 좋고 애들 웃음소리 들으면 우리 조카들 생각나서 너무 보고 싶어요. 갑자기 이제 아까 그 촬영 욕구가 20%였던데 지금 한 75%까지 올라왔거든요. 여러분 이제 맥주 한잔 해볼까요? 엄청 맛있네. 달달하니까 진짜 맛있어요. 제가 요즘에 달달한 액상과당 자체를 거의 안 먹거든요. 제가 요즘에 달달한 액상과당 자체를 거의 안 먹거든요. 너무 맛있는데 오늘은 미니 시네마 해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이쪽이 점점 밝아지나 보다. 좋은디 이제 월남쌈으로 해먹는 모시기 해볼게요. 재료가 계란 그 다음에 숙주 그리고 맥주 하나 더 마실 거라 맥주 꺼내는 코도 시원하다. 계란은 이렇게 섞어 놓을게요. 계란은 이렇게 섞어 놓을게요. 계란은 이렇게 섞어 놓을게요. 계란은 이렇게 섞어 놓을게요. 계란은 이렇게 섞어줘요. 계란은 이렇게 섞어 놓을게요. 계란은 이렇게 섞어준게요. 일이 부족해서 위지만 роб juice 아직도 뿌려오는 마늘 이렇게 물이 많이 부어서 물이 부족해 물이 부족해서 물이 부족해서 imin에 encara 많이 부족합니다 아, 뭐 이렇게 하면 물이 부족해서 물이 부족해서 이제 물이 부족하면 물이 부족해서 Fangs 짜장라면 물은 설득 소금 물 이번에는 망치지 않겠다. 물려먹고 잘 죽어졌는데? 이번에는 망치지 않겠다. 이번에는 망치지 않겠다. 물려먹고 잘 죽어졌는데? 모르겠어요. 망한 것 같은데 맛은 뭐.. 맛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마요네즈 갖고 왔거든요. 그냥 맛없으면 마요네즈에다가 먹으려고요. 그냥 맥주 안주로 먹는다 생각하고 나에겐 족발도 있으니까 맛있는데? 맛은 괜찮아요. 근데 약간.. 근데 약간.. 마요네즈.. 마요네즈 같이 갔어요. 마요네즈 음.. 집에 바베큐 소스 들어왔는데 바베큐 소스 다 같이 있었던 거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라이스 페이퍼에 쫄깃함하고 숙주에 아삭함하고 크림에 약간 적당한 간? 계란 맛있어요 소스는 지금 저는 마요네즈밖에 없어서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피씨소스랑 청양고추나 맛술이랑 그런 소스에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아 다 여러분 짠 음 음 해가 좀 지고 있구나 이쁘다 카메라 들고 걸으면서 수다 좀 떨고 오겠습니다 같이 가요 여기 여기 지금 다 저녁시간이어서 삼겹살 냄새 나는데 삼겹살 삼겹살 저 산책 나왔어요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산책 나왔어요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걸어야 될 것 같아요 하 하 하 좋긴 좋다 하 제가 집에서도 한강 이렇게 보면서 쭉 걷는데 바다가 더 좋추 자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목살 접히잖아요 저 촬영할 때마다 이게 스트레스여가지고 다이어트 결심한 요인 중에 요것도 하나거든요 요거 없어지는 그날까지 어머 갈매기야 배불로 이러고 인정하러 이만 문经사 는 깊이 근사 어색 장멍 이만 는 잘 팬이 닿았으니 용기는 써내려가볼게 사랑해 좋아해 촌스럽지만 이렇게 고백해 멋은 없어도 난 지금 진지해 장난 아닌데 유치해 미안해 하지만 내 맘 그 어떤 세련된 말로도 대신 못해 유도노 앞에 정밖에 있다 어선에 불이 켜졌어요 이리와 함께 정밖에 없는 문자들 좌우님의 수요 정밖에 없는 문자 이리와 함께 정백해 조그만한 뇌 유도노 유도노 얘를 어디에 배달고 오랜만에 작은 타프에 텐트 치니까 좀 아늑해서 좋고 또 사람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재미있네요 아직은 덜 친한 남둘녀둘이 왔나봐요 얘기 듣고 있으니까 엄청 웃겨요 서로 이상형도 얘기하고 사랑에 관해서 토크토크하는데 듣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것 같아요 아무튼 또 사람이 사람이 있는 대로 재밌고 잠화요 잠화 텐트 안으로 들어가 있으려고요 어서 전기장판 켜고 누워가지고 드라마 보고 있으면 기분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서로 존댓말 하면서 근데 캠핑 왔어 무슨 사이지 아줌마 진짜 오지랖 부리고 싶어진다 이거 요즘 계속 제가 운동을 좀 빡세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계속 집에서도 일찍 자고 오늘도 역시 나 약간 잡이 쏟아지네요 지금 그래서 내일 아침 5시에 해가 뜬네요 엄청 밝겠죠 또 자주 열었다 닫았다 안 했는데도 쬐끄만 벌레가 들어왔네 캠핑장에서 늦게까지 못 자겠더라고요 요즘에 아침에 너무 밝아 나 오늘 진짜 찍은 게 없는 것 같아 잘 자요 굿날 잘 자요 굿날 재밌더라고 이게 약간 예능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자고돼 잘 사 거야 자고돼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그러고 왔고 6시 반부터 자다 깨다 자다 깨다를 또 반복했어요 너무 밝아 요즘 아침에는 계속 일어나면 되게 배고프거든요 근데 오늘은 더부룩하네 시원하네 세수랑도 다 하고 왔는데 눈이 감기네 여러분 여기 공사를 시작해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공사장 소음도 심하고 바람도 지금 많이 불어요 어제 못 먹은 족발 이거 먹을까요 지금 9시 반 밖에 안 됐는데 끓는 물에 1분 에어프라이기에 2분인데 제가 전자레인지에다가 하려고 요거까지 가져올거에요 아침에 족발 먹고 갈거에요 공사 소리에 스트레스 족발로 날려버리자 덮어 가지고 올게요 둘에 미니 슬라이스 족발 제가 그 이렇게 미니로 되어있는 거 편의상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기름 넣어주고 저는 치킨도 순살 말고 뼈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요즘엔 요즘엔 평소 중에 요즘스타에 주원 맞나? 주원쌤? 돌리고 탁 돌리고 탁 하는 그 뱃살 빼는 춤이 있어요 그게 원래 다른 나라에서 유행하던 다이어트 운동인데 우리나라에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주원쌤은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따라할 수 있게 알려주는 게 있거든요 돌 탁 댄스 돌리고 탁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어 그거 진짜 뱃살 빼는 데 강추 저 요즘에 그거 진짜 열심히 하는데 효과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 될 때까지 그 모양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팡팡팡팡 할 때까지가 조금 시간이 오래 올라가려고 연습해야 돼 그리고 혼자 하면서 약간 즐거우고 막 신날때도 있지만 현타올때 있어요 그 모양이 좀 웃기거든요 돌리고 탁 돌리고 탁 근데 표정도 꼭 주원쌤처럼 이렇게 해야 돼 전자레인지 이거 돌리면서 사람 없길래 살짝 한번 추고 왔어요 그게 약간 몸에 배가지고 드라마 보면서 그냥 수시로 하는데 못했더니 몸이 금두른 질 하더라고 음 이거 어제 저녁에 먹을 거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집에서 이렇게 전자레인지 가능한 용기 가지고 와가지고 전자레인지 사용하니까 진짜 편하네요 부탁먹고 정리할게요 돌리고 탁 돌리고 탁 잊지 말아요 배달 빼는 데는 돌고 탁 돌고 탁 돌고 탁 돌고 탁 돌닥 댄스가 짠요 여러분 뒤에 파란다 텐트 다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타프만 접고 가면 끝이에요 이건 휴식이 아닌데 전쟁전쟁 지금 또 공사 소리는 안 나죠 나를 웃겼다 울렸다 하는 캠핑장이야 근데 여기는 솔캠은 저는 좀 모르겠는데 가족이나 커플로 오면 진짜 좀 괜찮은 캠핑장인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앞에 뷰도 좋고 사장님도 엄청 친절하시고 시설도 깔끔하고 그래요 좀 산책하고 싶었는데 여기 길이 좀 애매해가지고 그냥 집에 가서 운동해야겠습니다 여기가 또 뷰만에 있는 값이 전쟁은 먹방으로 오면 더 많이 울렸습니다 이 스포츠가 애매한 염리 뷰만에 그리우신 뷰만에 저렴 그리우든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